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락킹하고 있는 코스믹 디플로 루나유나입니다 네 이번 제 마스터 클래스에서는요 기본기와 테크닉을 이용한 루틴을 통해 트레이닝하는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트레이닝을 통해서 기본기 퀄리티를 한 단계 향상시켜 드리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와 주셨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랬고 학생들 모두가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에너지 받고 행복한 수업이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행복한 락킹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정 그대로 가지고 또 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프리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